한국 조선소의 큰 악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연초부터 수주 소식이 연속되는 가운데 조선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입니다. 다름 아닌 한국가스공사가 참여한 모잔비크로브머 액화천연가스 프로젝트가 중단위기에 처하면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발주도 무기한 연기된다고 하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업체 액손모빌은 모잔비크 천연가스 탐사 프로젝트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을 3년 연속 연기하면서 300억 달러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발주된 모잔비크 프로젝트는 프랑스 석유 메이저사인 토탈이 주도하는 에어리온에 투입될 LNG선들이며 이 프로젝트는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액손모빌이 주도하는 모잔비크 프로젝트는 모잔비크의 에어리어 포 로브마 프로젝트권으로 차질없이 진행 중인 일광구 프로젝트와 혼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 내용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닐 챔프만 액손모빌 수석부사장은 최근 증권가 인터뷰에서 로브마 분지에 있는 천연가스 광고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이 안 되고 있다며 현재 프랑스 토탈이 진행하는 일광구의 가스만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액손모빌은 현 시장 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 결정 기한이 없어 프로젝트가 중단될 위기가 있음을 알렸는데요. 로브마 LNG 사업은 모잔비크 사관군의 왐바 가스전에서 채취한 가스를 육상 LNG 트레인을 통해 액화 판매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액손모빌과 중국의 CNPC 그리고 이탈리아 ENI가 합작해 만든 모잔비크 로브마 벤처가 지분 7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스공사와 포르투갈 갈프 에네르지아 그리고 모잔비크 ENH가 각각 10%씩 갖는 구조인데요. 이들은 2025년부터 맘바 가스전에서 상업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며 1단계로 연간 1520만 톤의 가스를 생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액손모빌이 로브마 LNG 프로젝트 최종 투자 결정을 3년째 미루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 사방구에 투입될 LNG 운반선 발주도 없던 이야기가 된다고 전했습니다. 액손모빌이 투자를 연기한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적이 악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수요가 위축되며 LNG 가격은 떨어졌고 실적 부진이 우려되면서 액손모빌은 자본 지출을 줄이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문에 적자가 생겼고 모잔비크 프로젝트 연기까지 이어진 것일까요? 액손모빌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가장 적게 하고 기존 가스와 우일에 집중 투자를 해왔습니다. 액손모빌은 작년 3분기에만 6억 8천만 달러 손실을 냈고 작년 1에서 3분기까지 합하면 23억 7천만 달러 손실입니다. 13년 전인 2008년에만 해도 이 기업의 이익은 무려 460억 달러였는데 말이죠. 따라서 이러한 손실 악화로 향후 2년 동안 15%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는데요. 대략 미국에서만 1,900여 명이 해고되며 휴스턴 본사 인력이 주요 감축 대상이라고 합니다. 액손모빌은 1980년에 합병하여 전체 직원이 39만 명에 달했었는데 37년 후인 2017년에는 7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액손모빌은 로브마 프로젝트 투자 지연 결정에 앞서 미국 수출입은행의 자금 지원 취소까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수출입은행은 중국 국가 석유공사의 참여에 반발해 2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원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모잔비크 사업 파트너사들마저 액터 아이디 연기를 요청하면서 액손모빌이 일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미국의 양대 오일 메이저인 실브론사 합병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팎으로 액손모빌의 말 못할 사정이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모잔비크 사광구에 대하여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모잔비크 사광구는 세계의 구조에서 천연가스 매장이 확인되었습니다. 코랄을 시작으로 맘바, 어귤라 순서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코랄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삼성중공업에서 건조중인 코랄 FLNG가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여기 모잔비크 사광구에 투입하기 위하여 열심히 거제 조선소에서 건조중에 있습니다. 이 FLNG는 내년 6월에 인도 목표로 차질없이 제작되고 있으며 투입 후 1년에 330만 톤의 천연가스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광구의 개발지인 맘바구조의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07년 탐사에 참여하여 정부 지원 제도 덕분에 2014년까지 총 13공의 시초까지 성공을 했었죠. 하지만 액슨모빌의 최종 투자 결정을 연기하면서 한국가스공사는 다시 모잔비크 사광구의 불확실성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액슨모빌은 지난해 초 LNG 운반선을 최대 열대척 확보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의 도크를 미리 예약해두는 계약을 하기도 했었죠. 우리의 관심사인 LNG 운반선 말주까지 무기한으로 지연되게 됨으로써 삼성중공업을 비롯한 한국 조선소들은 아쉬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액슨모빌의 최종 투자 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 쉐브론과 하루빨리 합병을 하거나 모잔비크 로브마 프로젝트의 지분을 다른 메이저 회사에 넘기는 것이 모잔비크 로브마 프로젝트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